2부의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전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시는 나기정 지혜장님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혜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차단범위 하이홀 퇴직을 연합해 변남석 지혜장 장마 대신 쾌적한 날씨 속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으며 코로나19 속에 안전수칙을 지키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박장수 시의장님이 비하여 내 애입은 여러분께 고개 속에 감사드립니다. 아울러 오늘 이 행사를 불쳐주의하여 수고하신 모든 회원님들과 박정희 차기 회장님 로고에 박수를 보냅니다. 오늘 이 행사는 사단범위 대중음악연합회 전담 서구지혜 및 목포지혜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목포 문 박람회 학정을 축하하는 공연입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공연으로 하나된 이상을 펼치는 한엠의 회원님 및 가수분들을 보니 제가 너무 흥붙합니다. 앞으로 대중음악연합회가 목포를 대표하고 전남을 대표하며 더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예술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울러 더 많은 대중음악인을 배출하여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널리 전파하며 즉 발전 대중음악을 크게 공헌하기를 기대하며 꿋꿉니다. 저 최장도 최선을 다하게 돕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기시고 7월의 아름다운 밤을 수놓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